자고디 해봐 바로 들어가는 거 나와요 자, 상상 아, 이게 파종식 하는 거구나 그렇지 이제 방구 장례 한가볼까? 응, 오늘 장날이지 가보자 날씨가 좋아서 타나 차가 많이 밀리네 와, 이렇게 밀린 거 처음 봐 아, 지금 백예철이잖아 백예철 장구에서 미주구리 오징어, 청어 삼합 삼합 사서 무침 해 먹으러 갑시다 세대를 해달라면서 해 주고 세대를 해 주세요 응 그건 안 나오니까 이제 네 이거보다 전작권은 못 작아 가요 아, 못 작아요? 네 그럼 욕을 해 드릴까요? 네네, 작은 거는 우리 새꽃이 아니고 새꽃이 아닌 거 하고 좀 섞어주세요 네, 알아서 좀 싱싱한 거네 네 작업해가 발로 들어가는 거다가 미주구리는 다 잘한 거 아니까 미주구리 갖고 미주구리 3개 섞어주세요 네, 알아서 청어는 뭐 여름에 먹으면 안 그래 우리, 소금이 왜 정리해놔 우리나든 채소가 예뻐 네 한 3개 있으면 이빨로 다 갈아야 돼 한 3개 있으면 이빨로 다 갈아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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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분이 나를 대개하시죠. 세 번 참고로 소용이 나요. 그 분이 있네. 아니지, 내가 아는 이야기. 자, 뭐하는거야.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말이야. 뭘로 하는거지? 제가 확실히 알아봤어. 어? 확실히 아는 건 말이야. 고춧가루 付집 고춧가루 고춧가루 시청자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거 같아요 지금 세대만을 보고있어요 이 맛을 본적까지 하고 너 다 가져가라 호환되었다 조금 더 거름되었다 자 먹읍시다 아까 강구장에서 사온 새사막 이곳하고 새사맛도 먹고 국수하고도 먹고 정말 이거는 동해안에서 만나네 청어, 미지구리, 미지구리가 물과전이잖아. 물과전이잖아. 그리고 오징어. 겨울철 되면 오일장 같은 데 가면 청어하고 미지구리하고 오징어가 지천으로 나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빔밥 하듯이 회를 조금씩 비빔먹는 그런 삼합이지. 겨울철에 미지구리가 일본말이라고 하는데 미지구리에 물과전과 청어하고 오징어를 같이 섞어서 동의한 삼합이지. 이게 별미지 별미. 어제 삼국씨가 옹해야맛거리 한잔 합시다. 지인이 주니까 한번 먹어야지. 복주는 한잔씩 해도 괜찮아. 됐어. 이거 마시면. 응. 감사합니다. 오오. 좋다. 이거는 달지도 않고 맛있네요 많이 드셔 근데 2만원어치가 너무 많다 양이 엄청 많이 좋네 보통 2만원어치면 장신이랑 먹기 딱 좋았는데 엄청 많다 미지구리하고 정화와 서클하고 깊은 맛이 있네 국수하고 먹어봐요 국수 갖다가 소클과 치고 소클 소 소클 소 음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이 별미야, 별미 근데 오늘 안구에 뭔 사진도 그렇게 많아 뭐 먹으면 뭐하대? 응, 소리야 음, 별미 좀 대게 소리야 대게 먹으러 오는데 사람들 전국에서 미지구이는 새꽃이네 새꽃인데 이것도 새꽃이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좀 저거한 것도 있고 응, 근데 새꽃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 당신은 새꽃 좋아하잖아 근데 저기를 국수를 좀 놔서 먹는다 별미네 응, 맛있다 응 근데 아까 회 뜰 때 웃기더라 왜? 우리가 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물려들어가지고 응? 거기 사람 없어서 우리가 그 집에 갔는데 그 할미한테 갔는데 우리가 회 주문하니까 계속 줄 서가지고 오늘 간구도 다니지? 응 그 옆에 옆에 집은 다 엄청 비었는데 사실